왔다. 동물원. 동물원 왔다. 동물원 좋지 않네 엄마? 여기는 뭐가 있을까? 잠깐 멈춰. 엄마. 앵무새 있네. 앵무새. 엄마. 앵무새가 있네. 앵무새가 있네. 앵무새. 인사 한번 해줘. 안녕. 여기야 여기야. 여기. 어 있다. 오리 있다. 여기가 오리 있다. 응. 오리 있다. 오리가 있네. 오리가. 어. 오리가 있어. 절로. 나랑 못 가는구나. 어. 여기 말도 있네. 응. 말 있어. 말이 있네. 말. 어디 가르쳐. 저기 양. 안에 양도 있어. 엄마 양. 응. 저거 안에 양이 있어. 응. 뭐야. 특험데. 그래. 바람쩜. 잘 딴다. 응. 잘 따고 있네. 엄마 왕년에 실력 나왔다. 아. 왕년에 실력 나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머도 가득차게 잘 땀신게 가득차게 잘 땀신게 가득 차오면 되는거 가득 차오면 되는거 그래서 가져가서 먹는거 가져가네 이건 가져가서 우리가 우리가 아직 안 먹는거 더 잘 그래 했어 했어 별로같이 크라엄나 응 별로같이 크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Been